100g에 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월 천만원 정도 어머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이 항구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뱃살을 뺄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도에 세게 그 잡으려는 앨범을 받을 겁니다 야곱이나lı 자고로 데려가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어서 사진을 찍어주시겠나 35m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와, 진짜 발빛에 아무것도 없어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?